그것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천을 타고 해변가에 떨어지기도 했으며 바다로 떠밀려가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먹은 물고기를 포함한 각종 생물들은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. 그것에 대한 결말은 좋지는 않겠죠. 그럼에도 계속하여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된다면 그 비극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는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여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고 후세의 그것을 전해주지 말아야 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멘